3. 삼겹살 4. 삼겹살 5. 삼겹살 물놀이 원래 하기 전에 이렇게 든든하게 먹어줘야 돼 삼겹살 먹방! 삼겹살 오늘 다 먹을 거야 대박이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빨리 국자 야 배꼽어. 너 삼겹살 좋아해? 응. 배꼽어에서도 먹었어? 배꼽어에서도 많이 먹었어 배꼽어에서 진짜 배꼽어가 와가지고 배꼽어가 삼겹살을 먹네 맛있겠다. 좋아해 지니는? 나 완전 좋아하지 아 진짜? 빨리 구워줘 야 에덕 너 그만 구워 좀 먹어 아니야 내가 구워줄게 야 맛있겠지? 나는 굽는게 제일 좋아 왜? 아니 먹지 나는 굽기만 할게 야 너 하나도 안 먹어? 안 먹어도 돼. 난 안 먹어도 배불러 너네 먹는 것만 봐봐 아빠 같아 진짜? 아니야 아 뭐야 우유 것도 아빠 같아 우와 고기 먹어야겠다 야 뭐야 이거 안 익은 거 아니야? 아 괜찮아 봐봐 여기 핏물이 그냥 다 보여 아 괜찮아 육개도 그냥 생으로 먹잖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안돼 아 냅둬 야 안 돼 야 안 돼 생고기 데쳐 빨리 야 안 돼 생고기 데쳐 빨리 야 야 안 돼 안 익었는데 이거 먹어도 돼? 야 야 안 돼 야 야 안정발 말려 낙둬 돼지 너무 불쌍해 돼지 고기 됐어 불쌍했으면 어떻게 먹어 드럼 근데 맛있어 불쌍해 맛있어 불쌍해 나를 완전 바짝 구울거야 야 너 이거 탔어 탔어 아니야 더 구워야 돼 아야 너 이거 썼다니까 이라니까 아 맛있겠다 완전 썼어 그만 구워 완전 까맣다고 더 익어라 더 익어라 아 이 경기라는 거 봐 맛있어 야 그거 완전 과자 아니야? 바삭바삭해 다이어트 하는데 진짜 먹을게 야채랑 바늘이랑 바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야채랑 야채랑 야 뭐야 고기 안 먹어? 야 고기는 음 더불어 맛있다 근데 맛있다고? 에어 아잇 아잇 연기는 왜 나한테만 오는 거야 계속 아 믿길래 아 왜 계속 와 연기 나한테 아잇 아 연기 잘생긴 사람한테 온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오는 거야? 이상하네 아우 개복 갈아와 아 사람 살려 불판 한 번만 바꿔주세요 사장님 여기 불판 좀 갈아주세요 불판 한 번만 바꿔주세요 여기 불판 좀 갈아주세요 불판 한 번만 바꿔주세요 불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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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갈아주세요 아 왜 개들아 여기 아 이걸 막았지 나는 살코기만 먹어야지 오늘은 밥대로 어떻게 해 뭐야 반밖에 안 남았잖아 야 살코기 야 그러려면 그냥 소고기를 시키지 맛있다 맛있다 어? 그럼 그 비계 나 먹어도 돼? 네 야 뭐야 너 셀프야 먹지마 고마워 아 돈들이 비계만 먹는 거야 도대체 아 얘는 왜 이래 진짜 이상하네 아니 이거 자리 바꾸는데 여기 계속 나한테 와 아 어디로 가야지 도대체 어디까지 따라와 아 여기 계속 와 아 계속 와 아이ез泡 아이헤헤 와 맛있겠다 아 이거 계속 나왔네 고기 먹기 고기 먹기 고기 먹기 예덩 아까 고기 먹느라 고생했어 에이 뭘 내가 싼 삼시쌈이야 자 대리 잘 먹을게 고마워 어 뭐야 이거 야 내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뭐야 물 먹었어? 마늘 쌈을 나 원래 마늘 쌈을 죄송하네 역시 아빠같아 너희 공깃밥 먹을래? 어 난 괜찮아 나는 그러면은 안 먹는다 했으니까 공깃밥 4개 시키면 되겠다 뭐? 사장님 공깃밥 4개만 주세요 니 혼자 먹을 건데 4개나 시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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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먹을 거야? 내가 4개 먹을 거야 아니 뭐야 뭐 4개 시키라고 하잖아 이거 왜 내거야 뭐 4개 시키면 되겠다 내가 누가 할 거야 뭐 5개 시키면 돼 눈치면 돼 형이 너무 맛있어 너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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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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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